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예요 오늘 좀 장소가 많이 달라졌죠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내일부터 2박 3일로 예비군을 가야 돼서 고향 집에 와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 영상을 집에서 찍고 내려왔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못 찍어서 지금 내일 예비군 가서 마음도 아주 싱숭생숭한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리뷰 컨텐츠만 하고 정보를 알려드린 영상을 안 찍었었죠 근데 이번 영상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라이젠 3세대를 기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어? 눈쟁이 인텔만 좋아하고 라이젠은 안 좋아하는 거 아니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나중에 영상을 따로 정리해서 올릴 거고 오늘은 아주 긍정적인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젠 2세대가 젠플러스였고 3세대가 젠2죠 1세대가 14nm, 2세대가 12nm, 3세대가 7nm입니다 7nm EUV 공정은 아니고 7nm RFI 공정인데요 ARFI인데 RFI라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영상에서 그렇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7nm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나쁜 공정이죠 인텔이 14nm 울이잖아요 그런데도 14nm를 공정 개선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7nm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좋은 공정이 있고 나쁜 공정이 있는데 7nm RFI는 7nm EUV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쁜 공정입니다 물론 4세대 라이젠은 7nm EUV로 나올 예정입니다 현재 인텔이 14nm 공정을 2015년 6월 5세대 브로드웰 데스크톱 라인업부터 6세대 스카이레이크, 7세대 카비레이크, 8세대 커피레이크, 9세대 커피레이크 리프레쉬까지 14nm를 플러스, 플러스로 두 번이나 공정 개선을 시키면서 계속 이어나가고 있어요 지금 14nm 링버스로 4코어에서 8코어까지 올려서 발열 이슈가 좀 많이 있죠 원래 10nm 공정 전환이 2018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2019년 말로 미뤄졌죠 물론 이제 라이젠 3세대는 7nm로 나오고 인텔은 새로운 공정도 10nm라서 어? 새로운 공정이 돼도 인텔이? 라이젠이 사용하는 7nm RFI보다 공정이 밀리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10nm라고 다 똑같은 10nm가 아니고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인텔의 10nm는 7nm RFI보다는 상급 공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공정이고 현재 10nm 공정으로 처음 나온 캐노레이크 i3-811U가 14nm 플러스 플러스 모바일 프로세서인 파비레이크 i3-8130U보다 전력 소모가 50%가량 상승해서 클럭도 줄었고 레이턴시까지 50%가량 증가한 것을 보면 현재 인텔의 10nm 공정이 미완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빨리 나올 거라 예상되는 젠2가 기대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젠2의 팩트와 루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 첫 번째 아이오다이와 코어다이가 분리돼서 구조가 꽤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여러가지 추측이 있는데 아이오다이와 코어다이가 분리됐으니 레이턴시가 더 길어졌을 거다라는 추측이 있고요 저 구조가 레이턴시를 더 줄였을 거다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나옴으로 인해서 레이턴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팩트는 없지만 후자로 나왔으면 좋겠네요 팩트 두 번째 12nm 공정이 7nm 공정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CES에서 공개된 라데온7 보셨죠? 아키텍처에는 큰 개선이 없이 베가 20에 컷칩을 자용을 하고 공정이 14nm에서 7nm로 바뀌었을 뿐인데 게이밍 성능이 4K에서 30%나 늘었죠? 이걸 보면 라이젠 3세대도 확실하게 클럭이나 IPC가 늘었을 거예요 물론 라데온7이 잘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정 개선의 효과를 보라는 말입니다 이거 듣고 라데온7 사러 가시면 후회합니다 팩트 세 번째 젠2 8코어 16스레드의 샘플이 9900K를 시네벤치에서 이겼습니다 2019년 CES에서 젠2 샘플로 시연을 했었는데 그때 시네벤치 점수에서 9900K 순정을 라이젠 3세대 8코어 16스레드 샘플이 더 적은 전력소모로 점수도 이겼습니다 이 말은 클럭과 IPC의 종합 멀티코어 스레드 성능은 샘플러도 9900K를 따라잡았다는 얘기에요 여기 시연에서 우리 리사스님이 이 제품은 얼리 샘플이고 최종 클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샘플이기 때문에 실제 나오는 제품의 클럭은 달라질 겁니다 그 말은 성능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력소모가 시연 때 9900K 순정에 비해서 35%가량 낮았기 때문에 성능을 더 높여서 나오거나 코어를 더 많이 장착하고 나올지 않을까 저는 예상합니다 팩트 네 번째 CES에서 보여준 젠2 8코어 16스레드 샘플을 보면 코어 하나가 더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팩트고 예상을 해보면 4코어 다이를 하나 더해서 12코어 24스레드로 제작을 하거나 8코어 다이를 하나 더해서 16코어 32스레드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팩트만 보면 공정 개선으로 전력소모가 엄청나게 감소를 했고 IPC하고 클럭이 많이 상승해서 CPU의 성능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요 여기에 예상을 더하면 12코어 24스레드나 16코어 32스레드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럼 루머들을 정리해보죠 기존의 성능 루머가 많이 나왔었지만 팩트로 시네벤치에서 9900K를 이겼기 때문에 그거 아래로 예측한 루머들을 전부 다 제외를 시키면 가장 먼저 나왔던 아도레드TV의 루머입니다 이건 뭐 거의 행복해로 끝판왕 수준이에요 라이젠 2세대까지는 없던 라이젠 9이라는 라인업이 나오고 16코어 32스레드에 부스트 클럭이 4.7GHz에 TDP가 125W고요 라이젠 7은 12코어 24스레드로 증가를 하고 부스트 클럭이 X버전은 5.0GHz, 논X버전은 4.6GHz에 TDP가 각각 105W, 95W입니다 라이젠 5가 8코어 16스레드로 나오고 부스트 클럭이 X버전은 4.8GHz, 논X버전은 4.4GHz에 TDP는 각각 95W, 65W로 나옵니다 심지어 라이젠 3가 6코어 12스레드로 나오고 부스트 클럭이 X버전이 4.3GHz, 논X버전이 4.0GHz, TDP가 각각 65W, 50W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루머 정리고 만약 여기서 가격이 동급 라인업에서 30%가 올라도 AMD가 이번 연도 데스크톱 시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나오면 저 방송컴 7980XE 버리고 라이젠 9으로 갈아탑니다 루머 두 번째, 더바오어의 말입니다 에이수스에서 지원하는 유명한 독일의 오버클러커인 더바오어가 라이젠 3세대의 5GHz가 매우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업계의 소식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더바오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면 충분히 믿을만해 보여요 왜냐면 더바오어는 기존에 인텔이 솔더링해서 서멀페이스트로 바꾼 걸 쉴드까지 쳤던 오버클러커인데 AMD CPU에 저런 얘기를 한 거 보면 충분히 어디서 들은 게 있었겠죠 루머 세 번째, 치펠발 5.0GHz 루머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치펠리라는 사이트에 컴퓨터 토론 게시판에 유명하다는 한 유저가 젠2에 관한 글을 작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딱 두 가지만 얘기를 해드리면 젠2는 12코 5.0GHz이고 일반적인 순행이나 공랭 환경에서 5GHz가 가능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젠2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컴퓨터 X 2019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네요 뭐 더 있겠지만 요 정도만 보면 5GHz 관련 글들이 꽤 나오고 믿을만한 사람까지 5GHz를 언급한 걸 보면 오버클럭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진짜 간단하게 보면 2700X의 시네벤치 점수가 약 1750점 정도 되고요 젠2 8코 16스레드 샘플이 2057점이었으니까 18% 정도의 성능 개선이 있었다는 건데 이게 IPC하고 클럭이 전부 합쳐진 성능 향상이기 때문에 클럭만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샘플에서 저 정도의 향상이고 실제로 더 높은 클럭으로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5GHz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IPC나 클럭 개선에 관한 팩트나 루머밖에 없습니다 지금 라이젠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 중에 게이밍 성능에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레이턴시가 좀 높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CS에서 시현할 때 레이턴시에서조차 엄청나게 개선이 있었다면 9900K하고 시네벤치만 비교하지 않고 게이밍 벤치도 비교를 했겠죠 근데 비교를 안 했다는 건 그 당시에는 레이턴시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개선이 없지 않았을까 유추를 해봅니다 물론 코어 갭수 많아지고 클럭 증가하고 IPC 증가하면 게이밍 프레임도 꽤 많이 오르겠지만 프레임의 안정성은 레이턴시의 영향이 좀 크기 때문에 그것까지 개선돼서 나온다면 좋을 것 같네요 2019년 5월 1일이 AMD의 50주년입니다 행복회로를 돌리면 젠2가 그거에 맞춰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솔직히 제 희망사항이고요 당초에 젠2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 컴퓨텍스 2019가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개최가 되는데요 그때 발표될 확률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라이젠 3세대를 기대하고 있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항상 말하지만 제가 사용하는 목적에서 최고의 성능만을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게이밍에서 라이젠 3세대가 9900K를 넘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넘는다면 저는 라이젠 3세대로 넘어갈 겁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렌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